그래,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로맨스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? 그렇게 인기 많아진 거 비결이 뭘까요? 다 방법이 있지 쟤는 어때?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이수가 좋대 이 노트 뭐야? 말도 안 돼 노트의 힘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한 달 남짓 너 같으면 믿겠냐? 너 괜찮겠어? 너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이랑 만날 수 있냐고 마지막이라고 약속해 노트 이번 한 번만 이기적으로 굴게 누가 날 좋아하는 것 같던 게 그게 헛소리야? 너 지금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좋고 나쁜 연애가 뭔지 난 잘 몰라 그니까 계속해 넌 좋아하고 잘하네 난 누구한테 사랑받고 싶었던 걸까? 티빙 오리지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엑스에게 7월 14일 오직 티빙에서 청소년이 넌 좋아합니다 20일 오직 티빙으로 자막 제공 및 튰빙으로 나아 organisations